인정 인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곳 두 남자의 일터인 극장입니다 하는데이 아니고 히에터 Size 미소 总의 상황이 타우 주말엔 공연장으로, 평소엔 작업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요. 벽칠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겠는걸요. 그래도 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마리오네뜨 공연 때문입니다. 마리오네뜨는 체코의 전통 주인형. 소씨는 오랜 체코 유학 시절 동안 배운 노하우로 직접 인형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건? 이것은 스파이에요. 이러고 자요. 처음에 와서 시차적 핑계로 정말 24시간을 자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헌조, 스타베이. 스타베이, 헌조. 스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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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 더 빛을 발하는 인형극. 음악은 혼자가 만드는데요. 체코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던 혼자. 처음 한국에 온 건 4년 전 수호씨의 공연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한국을 잊지 않고 2년 후 다시 한국행을 택한 건데요. 그리고 한국에 온 공연 프로젝트는 한국에 온 전 수호씨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한국에 온 전 수호씨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한국에 온전 수호씨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한국에 왔어요.